가해 고대의 동양사상과 가불의 입장. 앞으로 윤사 공부하실 때는 2학년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행했던 올해 또 새롭게 찍었던 내신 강의 잘 들어오시고 내신 윤사, 내신 생윤 거기 내신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곧 오픈되는 심화 주제의 기출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내신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사는 특징이요. 제시문에 줘요 이렇게. 고대의 동양사상가다. 고대의 동양사상가라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기원전 사상가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갑은 인의를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 해설강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 야 너 뭐 하지마 라고 하죠. 네 글자로. 너 인생 뭐 하지마. 야 사물교육청 지금 이렇게 망했다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 맹자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윤사를 배우다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거 우리 일상생에서 쓰고 있었는데 저거 저삼에 한 말이라고? 야 시험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것처럼 나쁜 분위기 조장하지마. 그것도 맹자였단 말이에요. 나쁜 분위기 조장하지 말아라. 그 조장이라는 건 뭐냐면 맹자가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했거든요. 그 선한 본성으로 인의예지.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 사 덕을 인간의 본성에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이에요. 본성이 선하다는. 그럼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것은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잘 수양해야 되겠죠. 수양. 도덕적인 수양. 그런데 이 선한 본성을 가져다가 빨리 그냥 잘 수양하고 싶어가지고 어리석은 농부가 벼를 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벼가 빨리 자라게 하고 싶으니까 5cm씩 올려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죠. 이게 빨리 자라게, 길게 자라게 장. 그걸 가져다가 지었어. 지 맘대로. 그게 조장이에요. 조장. 나쁜 거죠. 이게. 그래서 벼가 다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조장한다는 말은 나쁜 거에다 쓰는 거잖아요. 과소비를 조장한다. 나쁜 분위기를 조장한다. 맹자가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조장하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찌 인의가 없겠는가. 인의를 보통 사람들은 내버리고 군자는 그걸 보존한다. 그 보존하기에 너의 마음을 가져다가 보존하고 존심. 자존심 지키라 하잖아. 존심. 너의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라. 무엇을. 너의 본성을 잘 길러라. 왜? 본성에 네 가지 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원전 372년 중국에서 태어났던 맹자의 사상입니다. 이런 봤더니 인의가 사람의 본성일 수 있을까. 인을 따르는 사람은 괴로움이 많다. 반면 도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동양사상에서 일단 도는 다 진리로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양사상 가게 되면 유교도 배우게 되고 불교도 배우게 되고 도가도 배우게 될 텐데 유교는 유. 선비 유. 선비가 되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불교는 부처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죠. 부처의 깨달음 얻고자 하는 거. 도가에서 도는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처럼 살아가는 거. 자연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세속의 간섭이 없어 안정되고 얽매임 없이 무의의 경지에서 논인다. 여러분 2학년 통합사회 배울 때 무의자연 추구하는 도가 이 정도는 앞에서 행복하면서 배우잖아요. 무의자연 도가인데 이 무의자연 이야기할 때 논인은 경지로 소요, 논류자 빠져 있는데 소요, 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장자예요. 소유의 경지.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 도가의 대표 사상가는 노자하고 장자가 있어서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장자인지 알 수 있어요. 장자는 이러한 논인은 경지를 이야기했거든. 마치 엘사가 바닷물을 말로 만들어서 타고 다닌 것처럼 엄마 부르니까 자연으로 가잖아. 그런 게 바로 장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벌사스되는 두 가지 사상을 문제를 낸 거예요. 기원전 4세기 때. 맹자의 유교. 맹자의 유교에서 인, 의, 예지. 이런 것들을 잘 수양하고 함양해야지. 함양. 함양. 함양한다는 건 네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을 잘 가져다가 늘리는 거예요. 확충하는 건 갖고 있는 걸 잘 채우는 거고. 채우고 넓히는 거고. 그랬더니 이 도가 사상가들, 노자나 장자입자에 따르면 그런 거 인위적이지. 인의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누가? 그 누나야가 만든 거 아니냐, 인간들이? 그런 거 인위적으로 가르치면 인간이 이렇게 누군가 공부하고 우열 나누기 시작하고 제도 만들기 시작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짓이 판치고 도둑도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대로 살자.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장자. 그럼 기억 보세요. 옳고 그름 분별하여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 옳고 그름 분별하는 거 유교는 좋아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1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유교는 구별해야 돼요. 친구 사귈 때도 가려 사귀어야 돼요? 안 가려 사귀어야 돼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에서. 엄마, 아빠들이 친구 사귈 때 가려 사귀면 안 돼. 그거 무서운 말이야. 그러면 친구가 도둑질하니까 같이 사귀어? 엄마, 나 오늘 도둑질했어. 나쁜 놈 왜? 그랬더니 엄마 가려 사귀지 말라며. 가려 사귀어야지. 선하고 악한 거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유교예요, 유교. 옳고 그름 분별하고 선, 악 분별해서 의로움을 쌓아야 된다. 왜 의로움을 쌓아야 된다고 하냐면 맹자의 대표적인 수양 방법입니다. 의로움을 모은다. 집의라고 하거든요. 그 의로움을 잘 쌓은 사람은 진정한 크고 옳고진 기계의 용기를 갖추게 돼요. 그게 크고 옳고진 기계의 집의에 따른 호연의 기운, 호연지기라고 이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장부가 이상적 인간상에 해당하는 군자로 제시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옳고 그름 분별하는 건 누군 싫어하냐면 도가는 싫어해요. 유교는 좋아하지마. 왜? 도가 입장에 따르면 옳고 그름 분별하려면 또 지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인지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거. 옳고 그름 분별하고 크고 작은 거 분별하고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추 이런 것도 구별하지 말아라. 아름답고 추한 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건물 앞에 아이유 씨가 왔다. 저는 촬영을 중단하고 나갈 거예요. 감독님께 죄송하지만 같이 이렇게 뛰어서 나가서 볼 겁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 아이유 콘서트를 가보고 싶은 건데 못 갈 것 같아요. 평생. 아이유 씨가 뭐 어떻게 어? 이 사람 초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못 가. 그런데 이제 장자가 비유를 드는 거지.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가면 사람들은 몰려가겠죠. 그렇지만 물가에 간다는데 물고기가 가겠냐. 아름답다는 기준은 누가 부여한 것이다? 인간이 부여한 것이다. 인간이. 그래서 그런 거 분별하지 말라는 게 누구냐면 장자라고. 심지어 장자는 무엇도 구별하지 말라 하냐면 도가에서는 생과 사도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유교는 사람 죽으면 슬프거든요. 그래서 3년상 이런 거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사람 죽었다 해서 슬퍼하지 마. 야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자는 자기 와이프 죽었을 때도 그냥 슬퍼하지 않고 편안하게 와이프 자연에서 잘 자라고 자장가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산 이런 재밌는 일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잘 들어보시라고. 공자의 이야기부터. 그런데 여기 니은이 중요한데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될 유교, 불교, 도가의 공통점입니다. 왜? 유교에서는 하늘이 준 도덕성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되고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그래요. 대승불교에서. 그 다음 도가도 누구나 다 자연처럼 살 수 있는 무슨 성이냐면 자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B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 인의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연결시켜 보세요. 제시문에도 있잖아. 봐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제시문에도 인의가 사람의 본성일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지. 왜? 인, 은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럼 디귿은 지우는 거죠. 그 다음 니을.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 자유로서의 논의는 경제. 그게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세속의 간섭이 없어 안정되고 얽매 없이 무의의 경제에서 논의는 거.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충분히 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니을에 해당하는 이게 장자가 제시하는 내가 처한 것으로부터 멀리 거닌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한자가 예를 들어서 이 경지라는 한자를 쓸 때는 똑같이 쓰면 이렇게 괄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논인다라는 것의 의미를 쓸 때는 꺽쇠로 씁니다. 논인다는 건데 멀리 걸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내가 처한 멀소자. 우리 관계 멀면 멀다 하자는 그 소자예요. 멀소자. 요자는 거닌다. 그럼 내가 처한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멀리 거닌어서 논의는 경지를 소유유의 절대자유의 경지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니 친구가 무슨 패딩을 입었건 아니면 니 친구가 핸드폰을 무엇을 사용하곤 간에 난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누리는 거. 장자 이야기에는 절대자유의 경지 Absolute Free에 해당하는 소유유의 경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 영어 과외해 주신 선생님 아이디였어요. 소유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디가 Absolute Free라고 하시길래요. 설마? 했더니 맞아요. 절대자유. 소유유. 장자의 소유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 기역, 니은, 니을이 됐던 거죠. 기역, 니은, 니을. 4번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4번을 골라야 되는데 몇 번으로 많이 쏠리셨냐면 2번으로. 그래서 니은을 보시고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왠지 이거는 간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 장자의 자연성을 몰랐으면. 정답은 여기는 4번. 20번의 문제. 이런 패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2학년 때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3학년 때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디귿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더니 인간, 인의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 그래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비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디귿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디귿을 지워버리는 순간 자, 이런 걸 소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답 확률이 이미 50% 늘어났잖아. 그럼 이거 문제의 지금 정답률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37%인데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둘 중에. 그럼 둘 중에 하나 놓고 이미 이제 무슨 선지는 의미가 없지? 기억, 니을은 볼 필요가 없어요. 2학년 때만 하세요, 이거는. 3학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3학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눈을 바라거든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나머지 다 필요가 없어요. 니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니은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 고민해보는 거죠. 이렇게 동양사상이라 했는데 동양사상, 타고난 본성 분명히 이 사람 타고난 본성 맞는 것 같고 을, 을의 입장, 타고난 본성 될까? 아, 이 느는 사람의 본성이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지. 아, 이 느가 사람의 본성이 아니고 다른 본성이 있나 보다. 그 본성에 따라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 임자에 맞출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 2학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입자로 제가 생각해보면 빨리 이거 풀고 집에 가야 돼, 지금. 시험 끝났으니까 합법적으로 보상으로 또 놀 수도 있잖아. 근데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 풀 때 이렇게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절대 3학년 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풀었으면 정답을 잘 맞췄겠죠. 그렇게 정답 4번. 다음 시험은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올 거예요.